두번째 참가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미찌즈레, 미찌즈레 라는 노래로 경연에 참석해주셨습니다. 이명구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